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특검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추가로 투기를 한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바로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울산시장인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말씀 안 들어도 다 알죠. 대통령하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땅 때문에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 언론이 취재한 결과 송철호 시장의 배우자 홍모씨는 2009년 7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경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을 했고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시기는 송철호 시장이 전개를 은퇴하고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송철호는 2011년에 전개 복귀를 선언을 했고 2018년에 울산시장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토지는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 지난해 재산 공개 때 송철호 시장은 토지 가치를 공시지가로 반영을 해서 927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의 구입 방식이었는데 해당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구매를 했고 현재 홍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10명이 공동 소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부동산 구매 방식은 기획 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매입으로써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송철호 부인이 구입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동고속도로 양지 IC에서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현재 물류창고나 전원주택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부동산 관계자는 평창리에서 10km 떨어진 원산면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는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상태라면서 일단은 들고 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도로가 인접한 땅의 시세는 현재 평당 300만원 정도라면서 이미 송철호 부인이 구입한 10년 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가 부동산 가격이 뛴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송철호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송철호 시장 측에서는 이거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자신의 배우자가 간호학과 교수 시절에 제자들이 권율해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라면서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고 샀고 어디에 위치한지도 몰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게 이게 땅 투기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자기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샀거나 어떤 용도로 쓰려고 사는 건데 지금 송철호 측의 해명은 좀 뭐 밑도 끝도 없이 땅도 안 보고 그냥 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냥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고 고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투기라고 몰아붙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케이스는 바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도 의원의 케이스인데 언론 측에서 관보의 재산 공개 내역하고 등기부 등본을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의 누나와 사촌, 이명동, 경기도 의원의 부인 등 4명이 경기 광주시 고산이 택지지구 주변의 땅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2018년 11월 달에 5억 9천 4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땅을 산 지 딱 한 달 만에 2018년 12월 달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 사업이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이들은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산 땅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사업 경계지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인접 도로조차 없는 임야지만은 개발 뒤 바로 옆에 폭 12미터 도로가 새로 뜰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들이 매입한 해당 필지는 임종성 의원의 지역구인 오포업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임종성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임종성 의원은 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땅을 매입한 사실을 그 전에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고산이 지구 사업은 매수 전부터 추진이 되었으며 매도자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알고 팔았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임종성 의원의 말과는 다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는 게 사실인데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주변에 부동산 관계업자들은 이들이 매입한 필지는 금사라기 땅이라고 입을 모았고 또한 이들이 매입한 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매입 시기와 가격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임종성 의원이 말한 대로 고산 2지구는 2007년 택지지구로 처음 지정이 되었고 이후에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경계침체 등으로 사업이 표류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종성 의원은 도로 신설 등 개발 계획이 2000년대에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땅을 매입한 뒤에 고산 2지구는 사업에 속도를 낸 것이고 이들이 땅을 매입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12월 달에 광주시는 고산 2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고실했고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고 2019년 9월 달에 확정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2016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나온 지 3년 만이었고 이후에 2019년 10월 달에 새로운 시행사인 제이사가 땅을 매입을 하고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임종성 의원이 말한대로 도로 신설이라든가 개발 계획은 이미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 계획이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땅을 매입한 2018년 전후로 고산리 토지 거래는 급증을 했고 현재 언론 측에서 이들이 매입한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본 결과 이들이 매입한 필지는 현재 시세가 3.3제곱미터당 200에서 3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람들이 땅을 산 가격의 7배에서 10배 정도가 지금 폭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2018년도 11월 달에 5억 9천 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최대 한 59억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 지구에 있는 땅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수용을 당하는데 지구에 인접하면서도 수용 대상이 아닌 땅은 오히려 상업시설이라던가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가지고 가격이 치솟는다면서 지금 팔아도 해당 지역의 땅은 3.3제곱미터당 300만원을 받고 택지 개발이 끝나면은 500에서 600만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이곳에서 공인중개업을 했는데 해당 필자 앞에 도로가 신설이 된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매도자가 도로 신설 계획을 알았으면은 땅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임종성 의원은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이건 땅 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땅 투기라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으며 얼마나 운이 좋으면은 땅을 매입한지 한달만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땅 산지 3년밖에 안됐는데 땅값이 10배나 올랐는지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았는지 아마 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걸리는 정치인들이나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발계 같은 거 몰랐다. 땅을 모르고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운이 국회의원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주변 지인들한테만 이렇게 운빨이 서는지 정말로 보고 있으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